제6호 태풍 카눈이 충청도를 지나서 계속해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를 지나고 있고 내일 새벽쯤에 북한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수도권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사이에 수도권은 최대의 고비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현재 서울 동쪽 약 50km 부근 육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서진에서 자정쯤이면 서울 북쪽 약 50km 부근 육상에, 또 내일 새벽 3시쯤에는 서울 북북서쪽 50km 부근 육상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